뉴스 시작 4일차 만에 블랙핑크 춤을 춘 게 갑자기 춤춘 아나운서로 블랙핑크 여섯 번째 멤버 이런 게 막 짜리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려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. 뉴스에서 춤추지 마라. 꼴 보기 싫다. 너 때문에 MBC 안 본다. 그렇다고 내가 이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그냥 또 주어진 것만 기다리는 신입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에만 갇히게 될 것 같다. 제 취업 이후 첫 행보와 관련이 깊어요. 제가 너무 기쁜 게 제 1년 목표가 뭐였냐면 신입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에만 지배되지 말자가 목표였어요. 근데 뭐 제가 엄청나게 아이콘이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춤추는 아나운서라는 별명이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정령안에 몰라도 뉴스에서 춤추는 애 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. 그런 걸 하나 하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근데 뉴스에서 춤을 추는 게 황당하잖아요. 의아하죠. 그러면서 내가 사실 저항이 좀 있었어요. 처음에 너무 신기하고 저도 재밌기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거를 하기로 한 결심한 이유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제가 뱉으면서 제 귀로 드는 말이 의아함은 그대로 나는 나단 걸 해야 한다. 주장은 제가 했고 받아들여준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제가 입사하면서 사실 고민이 그거였거든요. 나는 전문적인 아나운선 교육도 못 받았고 아나운선 경력도 없고 방송 경력도 없고 요즘 경력자들이 판치는 이 시장에서 어떤 PD가 나를 쓸까? 나는 어리고 준비 기간도 짧은데 시사적인 거를 날 시킬까? 근데 어쨌든 뉴스를 처음에 맡게 된 거예요. 이것도 제 계획이 없었던 일이긴 했어요. 내가 생각한 이미지가 이거라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구나. 그래서 이제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보도국이에요. 이제 아나운서국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도 영환 씨 제트세대 아니냐 아이디어 같은 거 없어요? 문화 코너인데 저는 아이디어 내는 건 또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애초에 입사 전략부터 남들이 안 하는 거였잖아요. 이미 중계, 방송, 뉴스 잘하는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. 다 천대위를 뚫고 왔더니 천대위를 뚫은 사람들이 막 서른 명이 있는 거예요.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어쨌든 뉴미디어나 이런 걸 표방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나름의 설득을 했죠. 저 시험 볼 때도 아침 뉴스 안 봤습니다. 제 친구들 아침 뉴스 안 봐요.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건 MBC에 와서 느낀 게 생각보다 되게 변화도 많이 하고 되게 이런 시도와 이런 혁신에 열려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안 봐서예요. 저희가 좀 거만한 말일 수 있겠지만 속상 어그로를 끌어보겠습니다. 뭐 할 건데? 이게 나온 거죠. 나름 레퍼런스에 있었어요. 혹시 JTBC의 전 장성규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말춤을 춘 게 온라인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.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흔히 요즘 밈이라고 하는 짤방이 됐을 때 흥미를 갖고 이 분야를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. 제가 뉴스 전달이 그렇게 잘할 것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밈이 될 거냐는 거예요. 성대모사든 춤이든 뭐라도 해보겠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흔히 말하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제가 하고 제가 짜친 거예요. 오일남 할아버지를 성대모사 갖고 춤을 췄는데 좀 부끄러운 거예요. 제가 봤다. 이거 너무 썰렁한데? 근데 보조하는 스태프들의 말이 박수 치워서 웃었다는 거예요. 야, 저거 웃기다 이러면서. 그러니까 워낙 보수적이고 그런 없던 거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혁신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제 작년 목표가 내 1년 차 동안 SNS에 한 번 노출되는 거였어요. 뭐 춤추는 아나운서. 뭐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나 요즘 이런 거 많잖아요. 근데 뉴스 시작 4일 차 만에 블랙핑크 춤을 춘 게 막 갑자기 춤추는 아나운서로 블랙핑크 여섯 번째 멤버 막 이런 게 막 짜리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. 뭐 그래버릇하니까 주변에서도 방송국 안에서도 저거 사람들이 좋아하네? 야, 더 해봐. 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SNS는 그 국경이 없다 보니까 뭐 베트남, 동남아에서도 저를 막 태그하는 거예요. 기사도 나고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엔 막 신났죠. 근데 우려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. 처음에는 열정의 모든 모니터링을 했어요. 시청자 반응, 댓글 2020 청년층 세대에는 긍정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기존 뉴스 시청 세대 때 뉴스에서 춤추지 마라. 꼴 보기 싫다. 너 때문에 MBC 안 본다. 사실 이게 너무 힘이 들었던 게 제가 어떻게든 시청자 견인해 보겠다. 2030 세대의 밈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나 때문에 보던 사람들이 MBC를 안 본다는 저를 상처내려는 말이었겠지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뭐가 맞나. 신규 100명 들어오는 것과 한 명이 나가더라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. 제 약속이 그거였거든요. 춤을 추고 제가 우스꽝스러운 거 할 수 있겠지만 진지하게 할 거고 저는 문화 코너에서만 하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그런 정치, 경제, 사회적인 보도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. 그러한 전제로 나는 내 명분을 가지고 춤을 추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 흔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대내었던 거죠. 내가 정말 형 일이 만만해서 장난이어서 내가 뜨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나쁠 텐데 나 때문에 MBC의 이미지가 개선됐다는 반응도 있고 재밌다. 그리고 뉴스가 젊어졌다. 우리 아이가 11번을 틀어요. 이런 댓글들도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내가 생각했던 그렇다고 해서 MBC가 그런 사회적인 보도를 했을 때 나 때문에 이 진지시성이 깎였나? 그게 티나지 않는다면 내 기준 안에서 이게 맞다면 난 계속 해보자. 그래서 저를 계속 추진하는 메시지가 시작하는 메시지도 의아하면 그들의 몫이었고 되고 나서도 그래서 그 문장에 제가 좀 의지하게 되더라고요. 당연히 지인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. 내 주변에선 다 재밌대. 악플 신경 쓰지 마. 근데 저도 실감을 했던 게 선플 100개를 악플 하나가 이기더라고요.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 계속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주문을 외워서 괜찮았어요. 왜냐하면 그들의 몫이니까. 근데 한 번 더 고비가 온 게 어머니가 그 댓글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. 티는 못 냈는데 아들 나오니까 찾아보다가 우리 아들 되게 얘 힘들게 이렇게 아나운서까지 됐는데 얘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그때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컸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렇다고 내가 이게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결국에는 나는 그냥 또 주어진 것만 기다리는 신입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에만 갇히게 될 것 같다. 그리고 의지됐던 한 문장이 있죠.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가 더 길게 드리워진다라는 말에 좀 의지했던 것 같아요. 주체적이라는 게 표현만 주체적이지 정말 주체적인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특히 아나운서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나를 조금만이라도 포장하려고 하면 다 꽤 찬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특히 방송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겠어요. 이미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. 제가 얼마나 부풀렸는지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나도 모르게 나를 꾸미고 있을 수 있겠다. 그리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달병가적인 이미지 있었어요. 이 달병가가 어느 순간 장점처럼 보이지 않고 되게 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흔히 말하면 말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거죠. 끊임없이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실이 뭔지가 중요한 게 이제 입사시험이든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평가는 사실 그렇잖아요.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거니까.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거는 주변에서 이런 거를 추천해 주기도 했었는데 나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. 그래서 전지 한 장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제 쭉 적어요. 제가 96년생이니까 1996년, 7년, 8년, 9년, 00 그러면서 2020년, 21년까지 그래놓고 그냥 하루 딱 책상에 앉아서 기억나는 거에 다 적어보는 거예요. 당연히 뭐 3살, 4살 때 기억이 나겠어요? 빈칸도 많죠. 그러면 그냥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초등학교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래놓고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하지만 그냥 내가 살아온 연대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이걸 봤을 때 내가 이때 이런 걸 좋아했네? 이런 거를 내가 되게 많이 했구나. 이걸 놓고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를 저는 고민을 많이 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불이해치하는 거예요.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정말 내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흔히 말하는 괴리감이라고도 하죠.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.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거는 지금까지의 나 이게 진짜 나는 아닐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앞으로의 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지금까지의 나와 내가 희망하던 내 모습 사이에 간극을 좁혀나가면 되겠다. 그러니까 되고 싶은 내 모습도 내 자아인 거잖아요.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삶을 꿈꾼다.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내 이야기나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솔직해지더라고요. 결국에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게 저는 질문이 거의 세 개로 좁혀진다고 생각을 해요. 지원 동기 왜 너를 뽑아야 하는가 너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게 항목으로 나뉘기도 하거든요. 예상 질문에 면접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지원 동기는 이거고 나를 뽑아야 하는 이거고 내 장점 단점은 이거고 막 분석을 해서 답변을 마련해 봤어요. 솔직히 제가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200문 200답을 준비할 시간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버퍼링이 생기는 거예요. 모의 면접에 친구랑 할 때 물어봐 봤는데 지원 동기 자꾸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. 생각해 봤더니 그거 면접장에서 그게 순서대로 친절하게 안 오잖아요. 면접을 봤더니 그래서 바뀐 게 아 어쩌면 지원 동기 그리고 장점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의 답변으로 될 수 있겠다. 예를 들면 각각의 답변의 3개씩만 준비하는 거예요. 지원 동기 3개 장단점 3개 그리고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3개 그럼 이 중에서 그냥 내 그 당시 분위기와 기억이 나는 걸 바로 쏘는 거죠. 총알만 9발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제 장점이 이거여서요. 또 될 수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요. 또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지원 동기가 뭐요를 물어봤을 때도 저는 이런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게 됐다도 될 수 있고 의회사에 이제 이런 게 모자란데 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제 역할을 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. 다 괴가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주체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물음표를 받았을 때 되게 이게 주관식 단답형인 것처럼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주체적인 삶은 남들이 안 하는 거여야 하고 뭐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거고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주체적이라고 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심이 하게 되더라고요. 특히 그게 힘들었어요. 아나운서 지원 동기?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면 이게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을 텐데요. 그게 너무 그러면 이거였어요. 많이들 하는 게 제 목소리로 세상에 뭘 알리고 싶고 선의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고 그러면 흔히 말해서 아웃!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도 그 답변을 한 사람 중 제일 진정성이 있으면 돋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결국 이거를 넘어서 더 좋은 답변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남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이게 난데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주체적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. 제가 한 줄로 정리한 제 인생의 문구 같은 걸 하나 짰는데요.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하자라는 말이에요. 이게 면접 준비하면서도 이제 조언을 들으면서 가장 큰 제 면접 볼 때 책상에 적어놓은 그 얘기거든요.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때 이거를 이게 먹힐까?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살짝 MSG를 좀 칠까? 부풀려도 모를 텐데?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. 근데 아무리 이거를 내가 되게 호화롭게 설명을 해도 어쩌라고? 할 수도 있잖아요. 이게 먹히겠소 하고 던졌는데 야 이거 뭐야?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이걸 아무리 준비하고 이게 정말 나든 아니든 이 면접관이 의아해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.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고 더 꾸미고 그런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판단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내가 후회 없이 나답게 말하는 거다. 라고 해서 내 주장이 먹힐 것 같든 대단해 보이지 않든 나한테 이게 되게 소중하고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거나 경험이라면 난 무조건 이걸 내밀어야 한다. 라는 생각을 하기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